스페인어는 대부분의 낙스 아메리카에서 말하여 진다 잖아 말한 게 알아 진다니까 예 스포클이죠 아 같이 해 같이 하면 돼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몇몇 실험들 우주에서 실험들은 우주비행사에서 되어져야만한다는 머스트 조동사니까 되어져야되 동사 원형 나와야되고 답은 그래서 4번 빈칸 공통 알맞은 말을 쓰시고 어떤종류의 추미에 대한 관심이 빈인트레스티드인이죠 왜 이런사람은 이거 틀릴수가 없지 그 다음에 빈칼트인 마찬가지구요 4번 케빈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했다 하면 케빈 나와야되고 비웃음을 당하니깐 가두고 S에 붙어야되고 둘이서 안붙어야되? 붙어야되죠 랩트레이스한다는거죠 그니까 끝까지 안치나야되요 답은 그래서 2번이구요 빈은 4개의 생일선물로 2개의 만화책을 사주었다 2개의 만화책이 사진거지 사진거죠 사진거죠 이렇게 가야되구요 4가 나에게니깐 전시자가 붙어야되니까 4죠 2가 붙거나 4가 붙거나 5가 붙는 경우가 있는데 다이는 4가 붙입니다 6번 빈칼을 알매매마를 다행히 맡은것은 아 올드레이디가 보여진거죠 보여졌죠 근데 뭐가 보여졌어? 골프치는게 뭐인거지 지각동사일때 2가 튀어나와야죠 나는 만들어졌죠 만들어졌지 사각동사일때는 2가 나와야되죠 잘못 바꿨은것은 7번에 답만하기로 하겠습니다 7번에 답이 5번으로 나왔는데 친구와 많은 부탁일 때 그에게 모아달라고 음식을 만들어달라고 부탁일 때 그는 부탁받았죠 2가 붙어야되죠 8번 법상 어색한것은 이 나무들은 무대 위니면 was been decorated 말이 안되네 문화야돼 was been was been이지 그래서 문화야돼 be being pp가 나오면 수동진행형이 되는거죠 그 다음에 9번 그 시계가 부서졌대 지위에서 그것은 수리대형일 수 없대 누군가에서도 새로운 시계가 필요한데 뭐할 필요가 있다? 살 필요가 있는게 아니라 차 질 필요가 있죠 투부정사도 몰랐는다 수동퇴가 아닌다 투비 pp 미추행볼을 바르게 붙였은것은 보면 해리는 선택됐죠 모르는 선택됐어 리더 이달의 리더로 선택됐죠 그레이트하다 그것이 두변첸데 그가 올해 뽑은게 아니라 뽑힌 두변체죠 뽑히니까 수동퇴하나 와야되고 네 답은 그래서 4번 rob 비com writes 검사를 심grid을 쓰시고 100만달러가 주어졌는데 빌에게 주어진거죠 질문이 되어진거지 누구에게 나의 엄마에게 그 되는거죠 ines 바꿀서 알맞게 쓰시오. 그들은 사야겠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토마토가 맛있었다고 생각했다. 바꾼 거 진짜 연습 많이 했는데 오늘도 이걸 어떻게 했냐면 It was... 말아야 한다. 어떻게 했느냐? It is said that. It is said that. It is said that. 빈카즈에 계세요? 어? 네. 다시. 그들은 사야겠다. 자, 남은 시켰으면 하고. 그들은 사야겠다. 토마토가 맛있었다고 생각했다. 근데 가짜 조를 쓰죠? 네. 생각되었지. 뭐하는 게 됐어? 토마토가 맛있었다고 생각했다고 생각했지. 하나 나왔고. 뭐가 앞에 나가야 돼? 토마토가 앞에 나가야 되고 생각되어진다. 나가야 되고. 맛있다고 생각했던 거야. 2B지. 다음으로 해서 4번. 바꾼 거 연습 많이 했고요. 네. 그 다음에 13번. 아, 문장에서 수험토를 갖고 있을 때 빈카야 알맞은 말을 바르게 시작한 것은? 네. 뭐 때문에? 네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통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너는 뭐해야 된다? 지게를 가져야 된다. 실수가 되어 만들 수 있기 때문이지. 네. Can be made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너의 지게가 가져와줘야만 하는 거죠. 가져와줘야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조동사 BPP가 나와야 되지. 네. 지금까지 그 프린팅을 쓰는 거 연습을 꼼꼼하게 열심히 했던 사람은 지금 되게 쉽게 느껴질 거고요. 그래서 그때 편하게 하려고 하고 그냥 막 베끼고 대충 했던 사람은 지금도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아찔? 네. 그 다음에 희생자들은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있나요? 아찔? 그럼 뭐야? 진혜형이잖아? 네. 그 다음에 15번 들어갑니다. 잘못 고쳐 쓴 것은? 잘못 뭐죠? 네. 4번. 4번. Be known. 2가 아니라 이 노래가 전세계 아이들에게 알려져 있다. 2가 맞는 거지. 그래서 Be known to, Be known by, Be known for 이런 것도 했고요. Be known for가 유명하잖아요. 공모 때문에 유명하다고요. 16번. 그 도둑은 아직 경찰에 잡히지 않고 있다. 더 띠. 해즈스. 해즈. 나. 띠. 컵. 말. 말. 이렇게 된 거죠. 현지학. 그 다음에 능동태는 송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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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을 바꿨은 것이 아닌 것은? 네. 이것도 담당하겠습니다. 17번의 답이 몇 번이냐면 3번인데 믿어진다. 대개가 믿어지죠. 핵발전소가 위험하다고 믿어지죠. 사람들은 믿었다가 믿죠. 믿죠. 핵발전소가 위험하다고. 이렇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3번. 가자. 18번. 어퍼스와 어색한 거 담아가겠습니다. 18번의 답은 3번인데 네가 픽 되어졌니? 공항에서 누군가의 아빠에서 픽 되어졌냐가 아니라 픽업 되어졌냐죠. 픽은 한다고 쓰이지 않고 픽업에 같이 다니죠. 네. 그래서 차를 태우다라는 지고요. 그 다음 10번. 생략할 수 없는 것은? 생략할 수 없는 것은? 답은 6번. 5번. 어떨 때 생각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일 때는 생각할 수 있지만 특정한 사람일 때는 생각할 수 없죠. 이제. 네. 20번. 어법상 알맞은 것과 짝진 것은? 네. 틀려서 다 찾겠습니다. A번 보면. 앤의 온도가. 네. 온도가 테이큰 되어있지 않았대. 간호사에게서 테이큰 되어있지 않았던 거죠. 이거는 뭐 틀릴 게 없죠. 네. 그 다음에 우유가 배달되어졌니? 너에게. 내 소년에 의해서. 지난해 이후로. 이거 아니죠. 어떻게 볼게요. 둘이 아니라. has been. 이렇게 말이죠. 알지? 아. 난 그럴거에요. 그 다음에. seed food spaghetti가 만들어졌때. 엄마에 의해서. 이거 맞는거죠. 맞아요. 네. 맞죠? 후가 맞는거지? 네. 캥거루가 런어버 되어졌때 차이에 의해서. 맞아요. 이렇게 맞죠? 이게 한 단어로 치워진거죠? 그 다음에. 너의 젖은 셔츠가 드라이드 되어져야만 안 돼. 뜨거운 선에서. 이게 틀렸네. 드라이드. 이렇게 나가야 되겠지. 틀렸죠? 그래서 안 맞은게. A, C, D가 되는거죠. 네. 서술형. 서술형 문제 어려워. 오늘이 제일 빨리한거 같아. 오늘이 제일 빨리한거 같아. 아,